안녕하세요 주주 여러분 주주연합회에서 어제 회사측 미팅 결과 공지를 어제 밤 12시 14분에 올렸네요 저는 오늘 오전에 이걸 확인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확인했겠지만 핵심적인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14일 2시부터 5시 10분까지 인천 송도 IBS 타워에서 했었고요 회사에서는 관리 부문장 CFO 그리고 IR팀장이 참석을 했고 주주연합회에서는 셀트 엔돌핀님, 실크로드 88님, 주당 백마건님, 다고님 등 4명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주요 토의 내용은 첫 번째 주주명부 요청 및 정관 요청 관련해서는 회사에서는 지금 법적 요건에 따른 주주명부 열람 등사 청구 시 회사에서는 내부 법률 검토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응할 것이며 신청하는 대표자 명의로 등기를 통해 공식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련하여 적법하게 주주명부를 제공할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주주연합회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에서 열람 등사를 청구하리라 믿습니다 3사 합병 관련해서는 회사에서는 회사 측은 주주들이 원하면 3사 합병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며 현재 홀딩스 합병이 진행 중에 있다 3사 합병을 위해 셀트로 주주들만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헬스케어 제약 등 3사 주주들의 동의도 필요하며 합병을 위한 여러가지 법적 절차 등 많은 이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진행 중에 있다 3사 합병 시기는 현 시점에서 특정하여 언급할 수 없고 홀딩스 합병 이후 어느정도 준비가 되면 추진 내용을 발표하고 공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구요 세번째 아주 중요하죠 렉키로나 허가 심사 및 해외 판매 관련해서 회사 답변은 미국과 유럽 한국에서 경증 및 중등증에 대한 정의가 다르며 리제네러론 및 릴레이가 미국 FDA로부터 허가받은 투약 대상보다 한국에서의 렉키로나주 투약 범위가 완화된 것이라고 답변을 했네요 이건 조금 제가 아는 거랑 틀린데 아직까지 많은 데이터 축적 등이 되지 않았기에 시각처에서도 FDA 허가 조건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 것이라 본다 회사 측 연구개발 담당자들도 릴리나 리제네러론 대비 투약 범위가 완화되었다며 허가를 잘 받았다고 한다 회사 측에서 행정소송 계획은 없다 지금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았다는 것도 저는 약간 조금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국에서 만명 이상의 실처방 데이터가 있는데 얼마나 데이터가 더 쌓아야 하는지 참 답답하네요 그리고 렉키로나주 국내 공급은 어느 정도 물량인가 무한정으로 원가를 주어야 하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국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본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장기적으로 기업 이미지 제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원가 공급을 중간에 종료할 경우 회사의 의도가 왜곡될 수 있다 회사는 기업의 이윤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주주분들께 단기적 관점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답변을 했네요 또 이 질문과 답변이 아주 중요한데 렉키로나주 해외 판매 가능성과 생산된 재고량 일공장 풀가동 여부는 회사 측 답변은 렉키로나주의 본격적 매출은 EMA 승인 이유가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현재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등 여러 국가에서 많은 문의가 있으며 EMA 승인을 벤치마킹하는 개별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EMA 승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항체 출제의 경우 영하 40도에서 보관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상태 평가를 통해 문제가 없을 경우 다시 유효기간이 연장되며 이런 방식으로 8년 넘는 유효기간을 받은 약품도 있기에 장기 보관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생산된 재고량은 대외비로 언급할 수 없으며 일공장의 경우 미국에서 인플렉트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기존 출제 생산 등을 감안하여 유동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결국엔 일공장에서 렉키로나주 전용 생산을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금 폭발적인 수요가 없다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있겠네요 상상이 아니라 이거는 뭐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인 추론이죠 회사에서 이게 대비라고 지금까지 생산한 물량을 얘기하지 않는다 서 회장이 10만명분에 이 답변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동의할 수 없는 게 분기 발표 시에 렉키로나주 또 임상 결과를 발표하고 렉키로나주에 대한 설명을 인터넷으로 할 때 일공장에서 풀 케팟이 150만명분 이 공장까지 하면 300에서 350만명분 해외 CMO까지 해서 그렇게 상호 일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대비라 생산된 물량 그리고 일공장을 전용으로 생산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조금 객관적으로 셀트리오나의 렉키로나주를 볼 수 있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이날론 등 임상 관련해서는 흡입형 치료제에 지금 생산되고 있는 렉키로나주를 활용할 것이다 생산된 렉키로나주를 가지고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이날론과의 계약 내용 등은 언급할 수 없으나 계약 내용이 잘 되어 있기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지금은 동물 임상이 종료되고 임상 일상을 진행하고 있다 동물 임상 결과가 잘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여타 업체들도 동물 임상에서 효과가 좋지 않다면 임상 일상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한다 3공장 신축 4공장 및 중국 우한 공장 신축 계획 관련해서는 3공장 현재 건설 중에 있으며 지금 조그맣게 건설을 하고 있죠 4공장은 최대한 빠른 신축을 위해 설계 중에 있으나 인천시에서 기반시설 완료 후 2013년도 2024년도에 부지 분양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한다 부지 분양이 완료되어야만 건축에 들어갈 것으로 4공장의 경우 최초 20만 리터로 계획되었으나 향후 계획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우한 공장은 코로나로 인해 출장 등이 제한되어 검토 단계에 있다 중국 우한 공장은 아무래도 우리 생각부터 좀 늦어질 것 같고 지금 성도에 기반시설이 2024년도에 부지 분양이 이루어지게 되면 밸리데이션까지 하면 한 3년 정도가 걸리니까 지금 2027년 본격적인 매출은 2028년도 외나 지금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우리 투자자들이 잘 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주가치 제거 방안 관련해서는 회사에서는 지금 주가가 하락하여 회사 측도 안타까운 심정이나 실질적으로 회사 측에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다는 것이라고 답변을 했네요 자사주 매입의 경우에도 단기간에 약간의 도움이 되겠지만 여태까지 경험으로 3개월 이후에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이 문제이다 회사 측에서는 연구 개발로 차질 없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고 실적을 통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도 아니죠 올해 초 3월 달에 주주총회에서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했는데 결국엔 웨크로나주가 실적을 발목을 잡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죠 큰 기대는 안했지만 역시나 회사 측의 답변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모범 답안이었고요 주주연합회 셀텐델빈 님께서 많은 수고를 해주셨고 이제는 비대위에 힘을 실어주고 비대위에 지도부께서 나가는 길로 우리는 뒤에서 열심히 응원과 성원을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